아 나 버스 타고 갈거라고 버스 저기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혹시 시간이 좀 되시면 네 저랑 결혼하시겠습니까? 네 저기 지효씨 집주인님이랑 저랑 진짜 우리라고 착각했나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우리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걱정돼서 오신 거부터 네 진짜 반가웠어요 오셔서 고맙습니다 키스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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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저 드릴 말씀이세요 네. 마침 저도 있습니다. 드릴 말씀. 계약을... 그만 종료했으면 좋겠어요. 어떡하지. 보고 싶다. 사랑해. 너도 없을 거면서. 왜 사랑한대. 사랑해. 사랑해.